어떤 수도원의 새로운 신임 수도원이 부임해서 저녁설교를 맡겼어요 그 수도원이 열심히 준비해서 저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수도원장님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지 해서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신조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내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신조들이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도 또 저녁에 설교시켰어요 이 수도원이 올라가더니 또 묻는 거예요 신도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지난 분에는 모른다고 나도 모르니까 내려갔잖아요 모든 사람이 네 알아요 하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당황해갖고 또 시켰답니다 그리고 밑에 신도들이 계획을 했어요 반은 모르고 반은 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올라가셔서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반은 네 반은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는 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더라는 거예요 수도원장님이 그 순간 무릎을 탁 쥐고 저게 진리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것을 전할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 말씀의 종교입니다 쉬마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그 말씀에 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이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그 모든 행함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2절에는 요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좋고 나쁜 그 가치의 기준은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반응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과 참 많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한 믿음 안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 바로 그런 반응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반응 속에서 나타낼 것은 훈련이라고 생각되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인생에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온 것 같지만 다 여정여정이 훈련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백원 하나 천원 하나에 벌벌 떱니까? 물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교육자 사무실을 다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동전이 막 그런데 아무도 그걸 떠보지 않아요 누러운 것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원짜리 100원짜리도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100원에 후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100원은 어마어마했어요 100원 들고 가다가 잊어버려서 운 적 없죠 저 우리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교회 갈 때 50원은 까먹고 50원은 헌금하고 그래서 100원을 갖고 가서 50원짜리 과자를 사고 거스름 갖고 헌금해야 되는데 가다가 자빠졌는데 그게 또르러 가더니 하수기 쑥 빠졌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100원뿐만 아니라 천원 만원 그 큰 액수에 훈련 받다 보니까 지금은 100원에는 후달리지 않아요 그 다음 액수에 후달리지 뿐이지 이게 바로 우리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아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18장에는 갈멸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과정 속에 있다면 그 과정은 결코 헛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엘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훈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멀리하고 즉 악한 압을 통해서 이사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하를 예배하고 찬양한 것이 못마땅해서 엘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엘리아는 그린 시내가에 가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 시내가에서 까마귀와 새들이 날라주는 것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며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음 과정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다음 과정 넘어가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이 그린 시내가에 간 이유가 엘리아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인도했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준 걸 먹고 마시며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과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열한기상 17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른다 하나님이 인도한 땅인데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맞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땅들은 마르지만 그리 시내가에는 물이 풍성하더라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이런 반전이 있으면 아 역시 하나님 은혜 속에 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걸 자기가 있는 그 엘리아가 있는 그 땅도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안에서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고 형통한가요 모르긴 몰라도 이 안에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우리들의 과정이라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겪고 있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치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어렵게 되겠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십시오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욕기를 보더라도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악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속에서 이 땅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저희들의 상황도 여전히 힘들과 어려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이겨내는 힘이 있을 때 믿음이 자랄 때 즉 훈련 받을 때 또 다른 위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타바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엘레가가 끊는 것처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땅도 마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기가 결국 기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있고 힘듬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플러스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픈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함께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본 거예요 오늘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 그 말씀의 수련 속에서 오늘 위기가 있었지만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연만 바라보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처했을 때 엘리아가 자꾸 에레미아가 왜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 생명의 삶 이렇게 휴티하는 것 본문들이 다 에레미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에레미아 쪽에 쏠리는 것 같은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또 엘리아에 되는데 에레미아 나오더라도 저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는구나 김백규 목사님의 머리는 한계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아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의 반응 오늘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엘리아가 보여준 것은 그렇게 훈련 속에 나갔을 때 말씀의 반응에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사실 기다림은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인 줄 아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다림은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김준영 목사님이 예배위원 담당인데 급히 차량 운행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단임 목사님이 예배위원들 모였을 때 잠깐 기도를 하고 저를 보내셔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김준영 목사 대타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임백수 우리 예배위원장님이 붙잡더라고요 그만 제가 제가 처음 갔으면 장로님이 계시고 부여용장님 계시고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물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오라는 말만 듣고 가서 냅다 기도하려 했더니 장로님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하 하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과정이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김백근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때서요 아 여기에 흐름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냅둠 가서 하 하다가 예 근데 오늘 우리들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에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울과 다윗도 바로 그 차이더라고요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 옆에 버림받았습니다 간단해요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길 가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지라 예 불리색과 전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약속한 시간이 일주일간 지난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초조함 있고 어려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싸워야 될 용사들 병사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될는데 하나도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 상황 눈에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이 그 기다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일을 진행시켜버렸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이슨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하 5장 1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위되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라 아신지라 예 그 다음 구절에 뽕나무의 꼭대기에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예 묻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또 묻습니다 계속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 안에 기다림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뭐 진로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 안에 어떤 기다림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그 기다림 어찌 보면은 지루하고 고통이고 힘들 줄 아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조아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선인들이 그런 기다림 속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요 그 뜻 안에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기다림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훈련에 체박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내 뜻이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고 내 주장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란 능력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 안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훈련 속에서 말씀의 반응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을 갖다가 작은 걸 갖다가 말을 한다면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 속에 엘리아가 기다렸죠 그리고 9절 1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르바스로 가라고요 우리에겐 좀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좀 좋은 것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즉 어떤 훈련 속에 힘들었다면 다음에는 힘이 있거나 아니면 열매가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엘리아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대한 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뭄 들었을 때 그래도 엘리아는 살만했습니다 물가가 있으니까 그래도 엘리아는 살만했습니다 까마귀와 날라다 주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살만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게 잘 버티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가려는데 웬걸요 그 그린 시내가보다 더 험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걸 넘었으면 좀 나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르밭 과부로 보내고 있어요 사르밭 과부 여러분 사르밭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이유는 아하방과 그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경비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발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경비하고 그들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장 즉 이세벨의 고향이 사르밭 오늘 열한기상 16장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밭의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어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예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 그 딸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시돈 땅이 어디 있냐 바로 사르밭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명으로 말하면 인천 안에 서구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르밭이 그 서구라는 지역입니다 시돈 땅이 있는데 그 시돈 땅에 사르밭이 있고 즉 인천에 서구가 있는 것처럼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경호했던 땅이고 시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말하면 이방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히려 엘리아를 돕거나 엘리아와 함께 할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돈 땅 그 사르밭은 이방인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 그 땅이라는 것 즉 이 그린시네가보다 더 험악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좀 그린시네가에서 어렵고 힘들었다면 이제 좀 나흘게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아는 움직입니다 토달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사르밭 아무 돕는 사람이 없는데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훈련 그 말씀의 훈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움직임 10편 1편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지만 악인은 다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0편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교회를 섬겼을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이 펀드를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펀드를 들면 한 달에 15만 원만 내면 20년이건 30년이건 그 기간만 차면 지금의 주가 지수에 따라서 배당금이 나오고 원금도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돈도 여유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2080인데 우리나라 주가가 70년대 80년대 이만큼인데 이만큼 뛰었다고 지금 이런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수질을 맞는지 모른다고 10년만 들어보라고 10년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여름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글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지금 주가 봐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들었으면 원금도 까먹게 생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유행 따라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0편 기자는 그거 표현을 갖다가 바람에 나는 겨워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리저리 휩쓸리고 휘달린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아는 단호했습니다 자기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 번 안 해도 그런 삶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라 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땅 그곳 가다 보니까 주변에 나는 아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 나는 둘러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곳에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믿는 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즉 엘리아의 훈련을 통해서 또 훈련 받는 과정에 그 말씀의 반응은 결국 드림이라는 거예요 드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아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르밭 과부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 과부에게 갔을 때 놀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과부가 어떤 환경입니까 부자였나요 먹을 것이 넉넉했나요 아니거든요 통에 조금 가루 남았고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렇게 사르밭 과부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엘리아는 그 과부에게 그것을 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사람에게 먼저 준다면 그 뒤에 열매가 있을 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건지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한 기상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아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의 반응 그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드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믿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독자 이삭을 바출했을 때 그는 두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서 그 역사가 수많은 별과 모래알 같은 민족을 이루는 귀한 열매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신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유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소년의 그 드림으로 말면 아마 5천명이 먹고도 남고 열두강주 남는 그런 은혜와 역사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지 않고 앞에 있는 걸 다 잘라먹은 상태에서 열매만 바라본다면 열매는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쁜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해버리고 있어요 혹여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은 언제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드리고 싶은 그 시간 그 안에서 말씀 속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더욱더 놀랍게 쓸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말씀은 할 일 다 하고 늦이 막게 성경체를 딱 피는 순간 눈꺼풀이 저 형님들이 딱 얹잖아요 천근만근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랑하는에게 잠을 주시느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드림의 시간 속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죠 바쁘죠 힘듭니다 그러나 짬짬이 낼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오래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기다림 속에 말씀에만 할 것이고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순종하실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 그 드림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라도 그 드림 속에서 놀란 열매맺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훈련의 과정 다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그 모든 여정은 내 안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찾아가기 때문에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과 함께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는 훈련의 훈련을 거듭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그 놀란 은혜가 기다림 속에서 그 순정 속에서 그리고 결과로 드림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쓰시고 놀랍게 바꿔가는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어떻게 대면 서 있는지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앞에 훈련의 훈련을 거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한 주간이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간증이 나타나는 고백의 시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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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